자 그런가 하면요.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요새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한 분들 많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글인데요. 글쓴이가 위층에 이제 4살, 6살 아이들을 가진 가정이 이제 이사를 온 겁니다. 근데 4살, 6살이면 한참 뛰어다닐 나이기도 하고 사실은 말해도 잘 못 알아 듣는 나이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뛰는 거야.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아이들 엄마 아빠의 발 망치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 뛰지 말라고 쫓아가면서 뛰는 어른들의 발 망치 소리 있잖아요. 이게 더 시끄럽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집에도 층간적으로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엄마가 뛰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래층에서 이놈하고 쫓아온다고 했지. 이런 말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 말까지 들릴 정도예요. 아니 근데 이 말이 들린다는 얘기는 어쨌든 윗집 부모들도 어쨌든 아래층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 뭐 그런 걸 봐야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요일 날 글 쓴 사람이 남편 가게 좀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이런 사항을 들렸습니다. 애들 소리는 그래도 콩콩콩콩 다다다다다다다 작은데 안 돼! 쿵쿵쿵쿵 다다다다다다. 이걸 말리는 어른들의 발소리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좀 거친 편인데 미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윗집에 항의하러 딱 갔는데 윗집 광역을 탁 보고 할 말이 이렇다 깜짝 더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항의하러 갔는데 윗집 풍경을 놀랄 게 뭐가 있어요? 보통 저렇게 아이를 둘 키우고 층간소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매트를 보통 깔고. 어머니들은 아이들도 슬리퍼를 신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딱 갔더니 매트도 안 걸려있고 엄마 아빠는 둘 다 맨발. 그래서 이제 글 쓴이가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윗집 부부가 저희가 아래층 고층을 잘 몰랐네요. 조만간 꼭 매트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좋게 잘 마무리하고 나오려는데 저 윗집에 저 아내가 저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도 아내가 12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근데 매일 뭘 그렇게 맛있는 거에 드세요? 정말 그 집 음식 냄새 때문에 제가 환장하겠어요. 좋게 마무리하려고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러면 곤란하죠. 좋게 마무리하라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손장님이 선생님. 그래 우리 집은 좀 떴다 쿵쾅한다. 근데 맨날 음식 냄새 때 우리도 귀찮아 힘들어? 지금 그런 걸 응수한 거예요? 네. 순간 이 글쓴이도 웃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왜냐하면 내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거고 또 특이한 음식을 해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빌라에서 음식을 해먹는다고 내가 이런 지적질을 당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전혜연 평론가 갑자기 싸움이 확 커진다는 확전 양상으로 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당신네 음식 뉴스 때문에 환장하겠다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는 것 같은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분명 손맛이 너무 좋은 사람이 만드는 음식 냄새인데 라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 너무 구체적이에요. 김치찌개, 김치볶음 할 때마다 군침 돌아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때문에 안 매운 음식만 먹는데 그 집 음식에서 칼칼한 냄새가 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김도 직접 들기름에 구워드시나 봐요. 꼬순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더 나옵니다. 어제 갈비찜 하셨나 봐요. 양념갈비 하신 거죠. 먹고 싶어 죽은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음식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칭찬으로 들어야겠죠. 어머. 아래집 메뉴를 꿰고 있어요. 윗집이 조용호 원장님. 정말 진심으로 부러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글쓴이는요. 그 반응에 웃으면서 본의 아니게 음식 냄새 풍겨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요. 쪼르르르 집으로 내려와서요. 다른 때보다 좀 이른 시간부터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합니다. 윗집에 칼칼한 냄새 더 풍기라고 그냥 청양고추 숭숭 썰어넣고요. 군침 돌아 죽겠던 김치 팍팍 넣고요. 냉동실에 있던 살이 통통한 고등어를 꺼내서 고등어 묵은지찜을 한 거죠. 군침 넘어가네요. 근데 진짜 요리 잘하신가 봐요. 근데 이게 더 칼칼한 맛 윗집으로 가라는 게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손정협 변호사님. 일단은 이 묵은지 김치찜을요. 전골 냄비에 수북하게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고 윗층에 담아서 갖다 드렸다고 하는데요. 윗집 반응. 입이 귀에 쭉 걸리는 표정 보이시나요? 안 그래도 오늘 아래집 메뉴가 고등어 조림이구나 하면서 부부끼리 킁킁거리고 있었어요라고 합니다. 고기는 반전입니다. 권영찬 평가에 싸울 줄 알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웃으면서 다음에 윗집 아랫집 한번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동화 속에 아름다운 해피엔딩은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꾼 반응 20초 한번 드릴게요. 백성 변호사님. 이런 역대급 반전입니다. 읽는 내내 조마조마했다가 마지막에 너무 기분 좋은 웃음을 웃었다. 음식 솜씨 좋은 이웃 만나는 것도 복이다. 왜 눈물이 나지? 이런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요즘 사회에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